두 분 어떠세요? 주말에 마트 같은 데 자주 가시나요? 장보는 거 좋아하세요? 뭐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마트를 가죠. 근데 요즘 마트 가서 몇 개 고르면 뚝딱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10만 원. 저희는 마트 가면 10만 원으로는 뭐. 그러니까 저 혼자 사는데도 10만 원 나오는데. 그래요? 어제 진짜 우연히 시장을 갔거든요. 근데 시장 가서 요즘 또 자두가 철이잖아요. 자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 비싸서 이게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또 썩어버리는 건 아깝고 조금 사면 또 비싸고 그냥 왔어요. 다음에는 그러면 녹화 전날 장을 보세요. 왜요? 그리고 남는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함께 먹을 수 있게. 저는 녹화 끝나고 같이 가서 내가 사줄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아저씨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저희 집은 참 복숭아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비싸요. 복숭아 너무 비싸요. 내가 그 반쪽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라도 입었구나. 네, 이렇게라도. 지금 물가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라는 얘기하죠. 맞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난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는 이제 특히 물가들이 많이 올랐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그래도 돈이 휴지 조각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설마 그래도 돈이 휴지 조각이 되겠어라고 했는데. 돈 태우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독일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사실 5%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한 15%는 되는 것 같아요. 평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저축하는 상황이 있어. 위기가 있는데 지금 재미있게도 아르헨티나가 반대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펑펑 쓴다? 그럼 약간 선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팁을 좀 이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우리 물가 알면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좀 잡아도 주시나요? 아니 저기 정부도 못하는 걸 저한테... 연준 의장으로 한번 추대해볼까요?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워낙 두 분 이제 저희 많이 함께 하셔서 너무 상식들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셔서 그럼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물가 물가 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뜻 같은 거 알고 있으실까요? 인플레이션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돈의 가치가 조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정답이에요. 오 맞아요. 역시 이제는 뭐 껌이야. 진짜 질문을 하는 게 즐거워. 답이 나오니까. 만제라니까요. 만제. 만제? 네. 유일하게 여기서만 칭찬받아요. 집에서도 오빠는 칭찬 여기서 받네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정확하게 통합 팽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이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어떻게 보면 제일 피부에 와닿는 물가에 대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들어는 봤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렸는데 그래도 돈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휴지 조각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설마 그래도 돈이 휴지 조각이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까지도 좀 가려봤습니다. 어 그러네. 1차 대전 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독일입니다. 첫 번째 사진. 뭐 하는 사진일까요? 돈 태우네? 그렇죠. 진짜 태우네요? 돈을 태우죠. 그럼 뭐야 저거 뗄까 볼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뗄까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영화에서 지은밭이가 지은밭이가 달러 이렇게 위조지폐 100달러 그거 완전 로망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그냥 그걸 삶에서 뭐 한번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니 얼마나 돈이 휴지 조각이고 이걸 태워? 이 시기에 실제로 독일은 도배를 종이로 했어요. 벽지보다 마르카가 더 싸니까. 돈으로? 돈으로 벽지보다 싸서. 1차 대전 후 승전국들이 독일한테 저는 배상금을 갚는 데서 이제 독일이 돈을 찍어서 하다 보니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1923년도 모습인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독일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전이랑 1차 대전 끝나고랑? 300% 300% 3배? 네 3배. 3만% 3만% 아니 10만도 넘을 것 같아. 10억배라고 합니다. 10억배요? 네네. 당시 1920년대에 미국 1달러와 교환된 마르카가 4조 마르카가 넘어. 돈이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물로 거래를 해요? 물건 사고 날 때 물물 거래를 해야 되나? 이러면? 일주일 전에 이번 주에 일하면 시급이 5만원이야 했는데 그래 그럼 나 5만원으로 햄버거 3개는 사먹겠지 했는데 월급을 받고 햄버거 가게에 가면 햄버거가 10만원이 돼 있어. 그러면 진짜 이때 당시에 돈 예금해놨던 거나 이런 게 완전 수지조각이네요. 10억%가 올랐어요라는 말은 값어치가 10억%가 하락했어요예요. New York ности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준점이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화폐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박사님. 중요한 질문이세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화폐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했던 국가, 화폐 경제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들이 과거에도 거의 2000년 전에 로마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로마가 크게 금화, 은화, 동화들을 화폐로 사용을 했는데요. 주로 로마 시절에 유통되던 화폐는 동전은 은화였는데 은화들의 가치들이 극혁히 하락합니다. 과거에 로마는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생산을 할 때는 그 은을 충분히 외국으로부터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하면서 황제들이 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합량을 충분히 함유된 은화들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이제 공화적으로 넘어가면서 선거에 의해서 황제들이 이제 선출이 돼요. 그럼 이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복지 정책을 하는 거죠. 목욕탕 짓고 콜로세움에서 이제 쇼하고 빵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로마 군대가 옛날 같지 않아. 점점 이제 확장도 어렵고 하는데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면 똑같이 이제 그런 비슷한 형태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재원이 없어. 그러니까 황제들이 뭘 선택하느냐 하면 은의 함량을 조정해요. 거기서 조금 빼서. 처음에 은 함량이 이제 원래 은화의 90%가 은으로 돼 있었다면 한 200년쯤 지나서는 은의 함량이 4% 수준으로 타락합니다. 나라에서 위조지패 만든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은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죠. 나중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로마가 세금을 은하로 거둬들였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자기가 발행한 은화를 세금으로 받지 않아요. 현물로 내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폐 은행권을 발행을 했는데 세금을 낼 때는 나는 그 화폐 믿지 못하고 값어치가 없으니. 달러로 내라. 달러로 내라. 다른 걸로 내라라고. 자기 스스로가 부인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군인들이 이제 은화로 월급을 받는 걸 거부하는 일까지. 나타나는 거죠. 정리하면 로마처럼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은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은을 동전을 천 개만큼 발행할 수 있었었는데. 은합량을 줄이면서 이제 뭐 2만 개씩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랑 비슷해지는 논리입니다. 이게 뭐 1만 개씩 발행할 수 있는 주행이 있다면 един cen할 수도 있는 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뭐 말씀해 주신 건 사실 굉장히 과거, 역사의 일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중앙은행이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최근에도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례적으로 어쨌든 서브플라임이다, 코로나다 하면서 이례적으로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졌고 물가 상승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이 풀었던 돈들을 좀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거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걸 본격적으로 했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돈을 많이 푼 정책이라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긴축 정책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예전보다 돈을 적게 푸는 거지 푸른 돈을 걷어들인 사례는 최근에 20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인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만큼 잘 안 잡히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런 현상들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뭐 디플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오기 그 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칼럼 쓸 때마다 인플레이션 쓰면 사람들이 뭐 무슨 인플레이션,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이랬어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의 대표인 핌코가 뉴노멀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은 없어. 두 자릿수 경제성장도 없어. 이제는 저성장, 저물가 시대야. 이게 새로운 표준이야 라고 하면서 뉴노멀 시대. 이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퇴가 될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냥 교과서의 예지라는 정도로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진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잠깐 보시죠. 최근에 엄청 올랐네요. 네. 네. 2016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 1%대예요. 심지어 뭐죠. 2019년에는 0%대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5%까지 평생을 했죠. 사실 5%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한 15는 되는 것 같아요. 15는 되죠. 공유 씨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 품목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루 잠깐 보시죠. 아 이게 품목 간에 좀 차별이 있어서 괴리가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물가 산정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통계청에서 산출합니다. 도시에 있는 평범한 가구 표준이 되는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 400여 개 품목들의 가격 변화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20년도에 도시에 있는 가구가 그냥 4인 가구가 편하게 먹고 자장면도 먹고 옷도 사고 교통비도 지불하고 난방비도 내고 하는 쭉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400여 가지 품목들을 필요해. 그리고 그 품목들을 소비하는데 이만큼 지출이 필요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150만 원이었어. 라고 하면 지금 그것과 똑같은 소비를 했을 때 얼마가 더 들지? 예를 들면 165만 원이야. 라고 하면 전에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10% 상승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1% 상승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준 연도 대비해서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출액이 5.1% 더 많이 필요해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우리 애들 상승률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애들이 더 잘 먹거든요. 그렇죠. 양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하나 또 보는 게 괴리를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마트 가서 과일 사고 뭐 무슨 야채 사고 할 때는 비싸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냥 평균적으로 가게 소비 지출하는 데서 마트 돈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일값. 뭐 엥겔지수라고 하는데 식료품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입는 옷, 휴대전화,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가끔 소비하잖아요. 그런데 얘들 가격은 별로 안 올라요. 심지어 같은 품질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출액으로 평균을 내버리니까 과일값 이런 거 많이 올랐던 거는 그냥 통계치로 얘기하면 많이 상세가 되는 셈인 거죠. 이게 뭔가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지표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체감이랑 좀 다른 그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산품들은 금액은 크고 소비하는 수량은 많지 않아. 그런데 반면에 농산품이나 교통비 같은 것들은 지하철 요금 오르면 한 20, 30% 올라요. 그런데 뭐 한 1년 동안 택 찍을 때마다 짜증이 날 거잖아. 비싸, 비싸 이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싫은 건 많이 기억하고 좋은 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기효율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물가 지수가 5% 상승했다. 꽤 많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네요. 평균이 다 올라간다. 그럼 평균치를 냈는데 그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 꽤 많이 상승한 거죠.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위안이 안 돼요. 복숭아 못 드셔도 그래요, 어제. 제가 다음에는 다음 녹화 때는 봉기시 미리 오시면 복숭아랑 자두 준비했어요. 자주 잊고 있으면 서운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할 거예요. 그래, 또 하나씩 좀 quiere. 父 Bart treaties는 잘 모르겠우세요. 원래 몇 시간 However. 예수님 Bovitt 비쏘네. 예수님 Bovitt 비쏘네. 음 배마다 parenth집니다. 아 manchmal contributing 맘을 못 볼isineStep 이 사람ии. 아마 그건 또 함께 하겠군요. 이ρα 갈 Tac temperоже프 Cao Approves. 안녕하세요. feather busca 범을 siguientephalt desserts. 그리고 그 다음엔 가전을 더 볼까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어쨌든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도 올리고 했는데 쉽게 잡히지가 않나 봐요 맞아요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최근에 물가가 상승한 원인들 보면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것들도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겠습니다 물가를 잡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잡히는 이유는 이제 실물적인 부분들에서 영향들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죠 셧다운이 되서 셧다운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급에서 차질이 생기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많아서 뭔가 자산시장으로 또 원자대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서 상승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라는 이슈까지 생겨나니까 이제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하자원이랑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업친데 법칙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낀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잘 안 내려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한국이 오히려 좀 이렇게 덜 오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물가 상승은 오일샥일 때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때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이 올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8%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잘 안하게 올랐네 그건 이제 월간으로 비교했을 때고 발표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은 평균 연평균 한 4% 한국은 한 3.3% 유럽은 6.1%입니다 최근에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요 114%, 114% 가장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죠 아까 말했던 산출하는 공식으로 환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14%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돈이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공상품마저도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까지도 메시 어떻게 해요 그럼 메시는 유럽에 사니까 월급을 아르헨티나 폐소가 아니라 유로하로 받으니까 진짜 메시는 저기 아르헨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남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아껴 쓰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저축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재미있게도 아르헨티나가 반대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펑펑 쓴다? 네 지금 갈수록 자기들의 자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경기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뭐 주말에 극장가를 가면 줄 서있고 고글 레스토랑도 서로 자리가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쓰지 않고 남겨두면 다음엔 이거 못하니까 아... 지금 쓰면 어울라서 지금 쓰면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이 제일 싸다구나 정확하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러다가 아까 그 독일 사진 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하고 독일은 원체 뭐 통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독특해요 보통은 물가가 상승할 때 조금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니까 라는 경향 때문에 더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파테크 얘기했고 계란 파동 있을 때 생각해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중에 소비자들이 지금이 제일 싸라고 하고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사제기에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네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런 특정 시장 한두 가지 품목에 한해서 그랬는데 아르헨티나를 재밌게도 경제 전반에서 나타낸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화끈한 남미원들이 역시 남미 자포자기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심정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선원될지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저는 전문가들도 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미는 너무 심 Florian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번에도 지영 아나운서께서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현 주소의 모습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박지영의 이콥콕콕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낳은 변화는 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또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미국에선 세제나 비누 같은 품목에도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서 온라인에서 되파는 그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무부와 또 주택용품 판매업체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가 손을 잡고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유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선 지난해 편의점 절도 사건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른 걸로 확인됐는데요. 편의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10만 건 이상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도 사건은 주로 5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이 되지 않는 고기나 치즈 또 과자가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고가 상품이 아니라 고기나 치즈 같은 이런 신선식품의 절도가 증가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좀도둑이 14%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샴페인 등 고가 상품에만 달았었던 도난 방지 태그를 이제는 평범한 음식에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공동묘지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주택형 묘지의 경우에는 유럽풍으로 화려하게 지어지고 또 고가의 물건으로 장식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묘지에 있는 청동이나 또 구리로 만든 손잡이 계단 난간은 물론이고 유골함까지도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서민형 절도 사건.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지구촌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저 유골함을 훔치고 유골함 문을 훔치고 아예 그냥 묘를 훔치고 다 훔쳐갑니다. 선대판 동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에 대한 도둑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기사의 강도가 늘었는데 집에 물건들을 훔쳐가는데 현금은 놔두고 갔대요.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뭐 아르헨티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 독일 얘기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쁜 역할만 할까요? 나쁘죠. 지금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막상 내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저축했던 내 돈이 주지가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반대의 얘기를 좀 들었던 게 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이면 정말 답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기 부양의 효과를 좀 불러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코스토리 10회가 넘어가면 지영 아나운서도 이제. 박사님의 제자입니다. 맞아요. 서프라임 이후에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물가가 약간 마이너스 0%대로 머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소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놔두면 더 싸질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물 수요가 더 줄어드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죠. 그래서 약간의 물가 상승은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 물가 잡기가 참 어렵네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보면 경제학자들이 연준들도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많이 쓰는데 인플레이션을 2%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그 정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항상 연준이 2%라고 하구나. 그 정도 될 때 안정적으로 큰 물가로 화폐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경제 왜곡 없이 또 약간의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면서 경기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 수준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은 좋은 걸로. 그럼 박사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까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제상들이 그렇지만 항상 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득이 되냐 하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득이 돼요. 그에 반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유리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나면 빌려준 사람이 낫죠. 빌려준 사람이? 아니 빌린 사람이 낫지. 이거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채무자가 유리해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하고. 왜요? 갚을 때 예전만큼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더 많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 이자 생각했는데 이자는 배제였군요. 아니 이자가 돈을 갚을 때 이자율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빌릴 때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핸드폰을 사려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려고 지영 아나운서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지영 아나운서는 지금 살까 하다가 내년에 사야지 그러면 하고 이제 100만 원 저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자를 10% 줄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110만 원 갚게 된 거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20%가 됐어. 그래서 핸드폰 가격은 1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110만 원 갚으면서 핸드폰 못 살 텐데 하는지 저는 예전에 그 돈으로 핸드폰을 살 수 있었잖아요. 지영 아나운서는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까지 챙겨도 핸드폰을 못 사. 그 핸드폰의 값어치가 저한테로 옮겨온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특히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나타나면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득을 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안 좋은 현상이죠.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아, 어떠세요? 저는 돈을 빌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참 놀랍네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예금 순자산이 플러스인 분이고, 대출자인데. 빌릴 사람이. 아니,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이 많은 채권자들은 손해를 좀 보고 돈이 없는 채무자들이 이득을 보는 게 인지상. 선하잖아요. 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시니까, 역시 이 마인드 자체가 투자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때 사람 놀리시는 것 같아요. 너 좀 악독하다 이런 얘기를 좀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 내에서 경제 내에서 저축하는 주체는 가계예요, 개인이고, 돈을 빌리는 주체가 주로 정부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가 기업이나 정부로 이전되기 쉬운 거죠.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하다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하... 이거 다가. 나한테.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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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조금 약간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팁을 좀 이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실 뭐 기업이고 나라고 차치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돈 빌리는 게 나아요? 아니죠 지금 이자가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질문 참 늘 난감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율이 심하니까 그러면 사재기를 할까? 창고를 하나 지어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비누, 생수, 라면 이런 거 쌓아놓으면 좋을까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현명한 거는 늘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죠 창고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이게 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높아져요 수익률이, 명목 수익률들이 다 높아져요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유리하다 반면에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리하다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되죠 원래는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 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부동산이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부분은 이미 화폐적인 현상,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예외로 예외로 모르겠습니다 금사란 이야기신 거죠? 주식 빼고 저희 금 얘기도 잠깐 전에 이커스트리에서 했었는데 투자는 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 쉽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귀국하면 온 가족이 마중 나가서 세계화, 그다음에 글로벌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배집업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국은 경제성장의 포인트를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성장하자였어요 흥선대원군 얘기 계속 들었으면 끝장났어 실제로 맞아요 폐쇄적으로 가면 제국들이 다 망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면서 가서 다시 방송으로 또 봐야겠다 한 세 번 정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채권자 친구들 이거 좀 헷갈리셨죠?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이커스토리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저희가 실제로 현상에서 현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그 복잡한 의사결정을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이커스토리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들이 쌓여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참 마무리를 잘해주셨는데요 방송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 자 우리가 사실상 생각하고 이야기할 부분 너무 많지만 또 제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또 실상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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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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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